안녕하세요. 아이치 루스닝 강사 케이트입니다. 오늘은 제 1강, 우리 문제 핵심 내용 파악하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우리가 저의 강의를 통해서 지문을 듣기 전에 문제를 빠르게 읽고서 정답만 쏙쏙 골라듣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팁을 함께 살펴볼까요?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내용어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라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틈새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 지문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그젬뿔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유의사항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섹션 1에서만 들려준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총 약 2분 30초간 동안에 어떻게 문제를 빠르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섹션 1에서는 10문제가 되겠죠. 각각 섹션이 10문제씩이기 때문에 그러면 10문제를 다 읽고 나서 우리가 Now we shall begin 이라는 멘트가 들렸을 때는 빠르게 넘버 1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그쵸? 우리가 계속 음원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문이 들린지도 모르고, 그쵸? 시작이 됐는지도 모르고 계속 문제를 읽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Now we shall begin 이라는 멘트는 꼭 외워두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는 동안에 중간에 툭 하고 멈추는, 그쵸? 우리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이때는 우리 약 30초 동안에 나머지 문제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그쵸? 우리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멘트는 You have some time to look at questions for 5 to 10. 이렇게 우리가 5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확인하세요.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6번부터 10번까지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5번에서 10번까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섹션 1뿐만 아니라 섹션 2, 3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섹션 4는 사실상 중간에 쉬는 타임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는 우리가 1분 정도 아무래도 조금 더 긴 시간 동안에 문제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또 따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때 또 빠르게 10문제를 읽어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30초 동안 나머지 문제를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가 끝나고 나면 한 7, 8분 정도의 길이의 질문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You have a half a minute to check your answers. 그래서 우리 문제의 답안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30초를 드립니다. 라는 멘트가 들립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내가 섹션 1을 다 문제를 풀고 나서 30초간 확인을 하느냐?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무래도 내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잠깐 이거 뭐라 했지? 이 답안이 맞나? 라고 생각을 되짚어봐도 사실 한 번 안 들렸던 부분은 다시 생각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정답을 우리 정답지에 옮겨 적는 그 나머지 10분 동안에 빠르게 그 때 한번 다시 생각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30초 동안에 뭐를 하느냐? 우리 섹션 2 문제를 파악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섹션 1의 답안 확인 30초 그리고 섹션 2에서 주어지는 문제 읽는 시간 30초 그래서 총 1분 동안에 10문제를 읽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섹션 3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전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죠? 섹션 4는 1분을 통째로 주어지기 때문에 한 약 1분 30초 정도 우리가 문제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내가 문제를 다 읽고 나서 넘버 1으로 Now we shall begin 이란 멘트를 들렸을 때 다시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내가 정말 10문제가 다 생각이 날까요?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읽어라 라는 거는요. 우리가 핵심어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라 라는 뜻인데요. 자 우리 핵심어에는 내 내용어라고 합니다. 우리 내용어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의문사, 숫자, 부정어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동그라미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거는 뭐다? 기능어라고 하는데요. 우리 기능어에는 대명사, 관사, 소유격, 조동사, 전치사, 접속사 등등등을 우리가 기능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이렇게 프락티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ccording to the speaker. 우리 화자에 따르면 그렇죠? 화자에 따르면 What are two problems? 두 개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That the restaurant has. 우리 레스토랑이 가지고 있는 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제가 어디에다가 우리 의문사까지 동그라미 칠 수가 있겠죠. 어디에다 동그라미 치지는 않았나요? 지금 보면은 비동사나 혹은 이렇게 that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제가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핵심 단어에 이렇게 동그라미 쳤네요. 그럼 우리 보기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A. Part of the kitchen has no electricity. 그래서 우리가 park, 부분적으로 kitchen, 부엌이 되겠죠. No electricity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 놓을게요. 그리고 B. They do not have enough servers. 그래서 그들은 뭐다?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다. 무엇을 충분한 서버들을. 그렇죠? 되겠죠? 갖춰지지 않았다. 그럼 C를 한번 볼게요. A supplier. 공급업체가 need not bring some ingredients. 우리 ingredients는 재료들이 되겠죠. 그러면 not bring ingredients, 재료들. 이렇게 핵심화의 동그라미 표시를 해둘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에 D를 볼게요. A delivery driver. 주어가 배달원이네요. is absent. 그래서 우리가 부재 중이에요. 그렇죠? from work. 그거 되겠죠. 그래서 우리 출근하지 않았어요. 2를 보시면 지금 a head chef is out of time. 그래서 우리가 head chef가 어떻다? out of time. 출장 중이다.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했는데요. 자, 한번 봐보세요. 아주 핵심 단어의 동그라미 쳐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이 들리는 동안에는 다시 한번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 단어 중심으로 내가 정답만 쏙쏙 골라 들으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문제 핵심 내용 파악하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노하우와 팁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